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인으로 이끌어드릴 부동산 멘토 북승진입니다. 최근에 5대 주요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큰 포로 인상이 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많이 보셨죠? 그리고 상단이 7%의 지한이 지금 가깝게 오르면서 대출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멘붕이 다시 빠졌다. 이런 뉴스를 접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고 한다면 어느 시점에 인하가 될 수 있는지 또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하다는 4%대 그리고 상단이 6.92%까지 현재 지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현재 지금 7%대를 좀 눈앞에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 하반기 넘어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저는 8%대 초반 지금 상황이라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보면 예적금 금리에 대한 이야기 좀 측면보다는 국채에 대한 이런 비중을 좀 두고 설명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7%대까지 상단이 가깝게 좀 인상되고 있는 이런 이유 이렇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국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국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미국부터 미국 국채부터 좀 말씀드려서 제가 연결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사업을 할 정도의 경제 지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혹시 또 여러분 중에서도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되는 데 있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까지 또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현재 지금 미국의 상황을 분석한 겁니다. 특히 미국 국채에 대한 왜 국채, 국채금을 왜 인상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분석을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투자가들이 미국에 경제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며 미 연방준비제도도 고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먼저 경기 침체가 되고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겠죠. 대표적 안전자산 금이 있는 것처럼 미국 국채도 대표적인 안전자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침체가 됐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미국 국채라는 우산에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서 숨으려고 해요. 근데 침체가 되지 않고 회복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적인 가치가 크지는 않죠. 잃지 않는 거죠. 사실. 근데 경기 상황이 좋아지고 투자할 것들 많아죠. 그럼 굳이 이렇게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공격적으로 사람들이 투자하게 됐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그래서 경기 침체가 장기가 될 경우에는 이 미국채 안전자산이 미국채 매주 수요가 증가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서 이 우산 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반면에 경제 침체가 이제 오지 않을 경우에 침체가 오지 않다는 것은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안전 우산에서 탈피를 하겠죠. 그래서 미국채의 매주 수요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감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게 전부 다 미국과 연결돼 있죠. 연관돼 있고. 따라서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한국 국채 금리 자체에 영향을 미쳐요. 시차를 두고. 그래서 미국 국채의 어떤 변화가 금리된 변화가 한국에도 변화를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봐보세요. 미국 국채의 매주 수요가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올라가야 떨어져요. 그쵸. 가격은 떨어지겠죠. 하락하겠죠. 근데 국채의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반대로 금리는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 반대의 개념이죠. 국채하고 금리가. 따라서 국채 가격이 이나 내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뭐가 인상된다. 금리가 인상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이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앞으로 미국의 경제 상황이 이렇게 단기간에 금리를 급등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투자자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 있는 금리를 고금리를 유지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당분간 금리를 인하하지는 또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금리는 인하하지 않고 유지를 하는데 경기 침체가 어제 않는 것에 대해 한번 판단했다고 한다면 국채를 매수하는 수준은 감수할 거고 따라서 금리의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국채 가격 하락으로 인한 금리 상승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그러면 기준금리의 인상 현재 지금 이게 우리나라 상황보다는 미국의 국채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기준금리가 인상되지 않고 동글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채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금리가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언제까지? 그쵸? 둘 중에 하나겠죠? 미국이 경제 침체가 올 거라고 오는 상황으로 발생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그쵸? 금리를 유지하지 않고 인하되는 시점 그때까지는 금리가 인상이 적어도 무슨 요인으로? 다른 일 말고 국채 가격의 변동의 요인으로 인해서 금리의 인상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그런 포인트가 되겠죠 미국의 연준금리 인하 시기가 언제겠느냐 근데 이게 올해 하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에 거의 다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의 기점으로 근데 만약에 미국이 생각보다도 빠르게 경제 상황이 안정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급등했는데 너무 좀 오버한 것 같아 어? 생각보다 너무 안정적인데 이런 판단을 쓴다 라고 한다면 시점을 좀 더 앞당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중론은 상반인 것 같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 하반기에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미국 전문가들이 그러면 말 바꿔 말하면 현재 어떤 그 미국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인하한다? 이러면 금리차가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그럼 지금은 이제는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 포인트 결과적으로 그게 국채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대출금리의 상승을 없지 않은 효과 내지 상승을 다시 한번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두 가지에요 미국이 빠른 속도로 경제가 좋지 않거나 근데 미국이 경제에 좋지 않아 그럼 이제 부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 근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었을 때 가장 큰 문제제는 또 인플레이션 부분이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하기도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유지를 해서 시장을 최소한으로 안정화하게 만드는 것이 미국 중에서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상이 있다 하더라도 인상의 폭이 적거나 아니면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을 좀 더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의 위정자들이 정책적인 관점에서도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제 이렇게 금리가 만약 인상이 됐을 경우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다면 가장 큰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서 어떤 부동산 대출에 이자가 늘 수밖에 없죠 이자가 부담되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경기적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발생할 수 있겠죠 반대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집을 사려고 한 사람들 매수하려고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대출을 활용한 매수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심리적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심리적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상대적으로 아 그러면 이 시점에서 고정금리는 어떠냐 이 시점에서 고정금리에 대한 부분을 또 얘기를 하기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기간이 예를 들어서 미국 연주인 내년 기간이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내후년 그 이후에까지 또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어 이러면 고정금리에 유리할 수 있는데 단 6개월 내지 1년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이후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고정금리를 선택한다 이것도 저는 좀 더 리스크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고정금리에 변동금리에 대한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저라면 변동금리를 활용하는 것이 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본인이 부담해야 될 이자의 상한 최대 어떤 상한폭이 어느 정도인지라는 부분은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확실히 대출 금리의 인상은 밀수의 감소로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출을 활용해서 밀수를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또는 경제적 이자를 다 감당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두려움이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겹겹겹겹겹이 쌓여가지고 계속해서 부동산이 양극화 되고 있는 모습들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한 20년 뒤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억대 아파트가 있는 반면에 계속해서 5억대 아파트가 존재할 거라고 봐요 5억대? 5억대나 가야 되겠다 10억대 정도? 10억대 이하 아파트들 그쵸? 이하 아파트들 나중에 100억대가 150억, 200억 되는 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가 되거든요 대만, 홍콩, 중국 그게 빠른 속도로 돼요 근데 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6억대 아파트가 10억대인데 걸린 시간이 점점 더 늘어진다고 한다면 이 격차가 굉장히 심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로 하지만 저건 재개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건축만 놓고 이렇게 본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든 그래도 재건축 물건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이 양극화에 있어서 내가 하보다는 상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겠느냐 나중에 격차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더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그 방향이 전부 다 이 양극화로 가고 있어요 지금 뭘 설명하더라도 그리고 그 시작점이 2023년부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전에도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다시 상승하고 다시 바닥을 찍고 있으니 이게 시작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더 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내 자산을 빨리 키워서 서울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하면 지방이나 투자하시고 서울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수도권이 들어올 상황이라 한다면 수도권 먼저 투자하시고 어떻게 하든 빠르라도 빨리 인솔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양극화의 어떤 희생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의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약간 주인공? 근데 그 시기가 올해 이번에 딱 그 한 번에 10년 이내에 자? 여기서 거의 결판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위원 구독하기위원